MBC에브리원 MBC에브리원 이런걸 여자가 하고 그래 아이고 이거는 아니 근데 무슨 고기를 사왔어 그냥 면손을 원하니까 아니 무슨 고기를 사와 저거 그냥 개미 오줌만큼 사왔지 저걸 누가 먹어 통도 크시네 아줌마 응? 이게 뭐야? 돈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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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월세 월일이야 사투리 준거야? 지사님 통꾼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네 대단한데? 우리 세형이도 용돈이야 이야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형님 나까지는 뭐 괜찮아요 동민이 저거 신경 많이 써주셔서 아니 나는 됐어요 그런 설명 많이 받았어요 그런 설명 많이 받았어요 안 받아요? 아니 받았어 통크다 무슨 통크 남자가 이 정도 사이즈 나와야지